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원이 외접하면서 한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을 때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4고 두 번째로 큰 원의 반지름이 2일 때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찾는 문제입니다. 이 세 원이 모두 직선에 접혀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모두 직각이겠죠? 또한 원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해서 보조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때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여기 반지름이 2가 되겠죠? 가장 작은 반지름은 R입니다.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길이가 2였고 여기는 이제 2-R이 되겠죠? 여긴 또 R이고 여기도 R이고 이게 4 이 길이는 6, 이 길이는 이제 4가 됩니다. 이때 왼쪽 원에서 이 삼각형, 이 삼각형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A로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면 빗변, 빗변이 R 더하기 2죠? R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2-R, 2-R의 전체 제곱 더하기 A제곱이랑 같습니다. 전개해보면 R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4는 R제곱-4R, 플러스 4, 플러스 A제곱이 되고 R제곱과 4가 없어지죠? 마이너스 R을 이용하게 되면 플러스 8R이 되고 이 값이 A제곱이 됩니다. 따라서 A는 루트 8R이 되겠죠?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주면 이 길이가 이제 4-R이 되죠? 여기는 4 플러스 R 이 밑에 길이를 B로 놓는다면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 4 플러스 R의 제곱은 4-R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. 전개해보면 R제곱 더하기 8R 더하기 16은 R제곱-8R 더하기 16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양변에서 R제곱 16이 없어지죠? 마이너스 8를 이용하게 되면 16R은 B제곱이 됩니다. B는 루트 16R이 되죠? B는 루트 16R이 됩니다. 위쪽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 길이가 6이었고 이 길이가 지금 2가 되겠죠? 반지음이 4였고 2였기 때문에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6-6의 36은 2-2-4 더하기 밑변 A 더하기 B죠? A 더하기 B는 루트 8R 더하기 루트 16R입니다. 이거의 제곱 4를 이용하게 되면 32가 되고 제곱하면 8R 더하기 16R 더하기 2이 곱하면 2루트 16 곱하기 8 128이죠? 128R제곱이 됩니다. 루트 128은 8루트 2죠? 그래서 16루트 2가 되고 R제곱 루트를 벗기 때문에 R이 밖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이렇게가 전부 다 8의 배수이기 때문에 8로 약분하면 4는 R 더하기 2R 더하기 2R이 되죠? R 더하기 2R은 3R이기 때문에 3 더하기 2R은 4가 됩니다. 따라서 반지름 R은 3 더하기 2R2 2분의 4가 되고 마지막으로 유리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9-8 분모 1이 되죠? 분모 1이 되고 4 곱하기 3-2T 이 값이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.